자, 하늘내린인재와 DSB의 4강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기 정말 빅매치에요. DSB도 그렇고 지난 시즌 KXO부터 계속 출전하면서 화제를 몰고 왔던 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의 선수들이 먼저 몸을 풀고 있는 가운데 먼저 하늘내린인재의 라이너 방덕원, 박민수, 하도현, 김민섭 선수가 있고요. 자, 이에 봤을 DSB, 박희윤, 강창모, 남궁준수, 박래훈, 주경식 선수가 있지만 주경식 선수는 우선 라인업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DSB의 관건은 역시 방덕원 선수와 그만큼 상대 팀들이 많이 분석했다는 의미인데요. 아, 박민수. 박래훈이 박민수를 완전히 놓쳤어요. 박래훈 선수가 지금 슛을 거의 찬스를 못 잡고 있거든요. 네, 김민섭입니다. 돌파를 한번 시도해봤는데 역시 높이에... 아,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아, 방덕원! 자, 핸드오픈. 박래훈 던집니다. 박래훈! 네. 곽희윤. 자, 이 테드타임이 올 때까지 세 명으로 버텨야 되는데요. 아, 네! 자, 곽희윤. 바운드 패스. 남궁준수. 아, 오! 방덕원! 블럭샷! 자, 지금도 룬 서비스 패스가 참 잘... 자, 하늘 내린 인재 공격. 박민수. 박민수. 이야... 던칩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방덕원의 리바운드. 강한 싸움, 방덕원. 16 대 11. 박민수. 아, 박민수. 박민수. 장덕원. 오! 덩크로 끝냅니다. 자, 챔피언 다운.